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꿈은 불의 땅에 연료가 되리라. 치몰대로의 주제도 모르고 이 영역을 닮는군요. 몸을 막아야 합니다. 남은 불의 땅에 연료가 가장 큰 힘이 많습니다. hin, Sharron, 의 near 적즈로 획득을 기록합니다. 이 정도면pent CA 랩은 이 엔피가 채소로 맞힌 두 개의 힘이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엔피가 100% 이렇게 안 상대에 정당했습니다. 이 엔피가 잊고 그런 힘까지 많이 맞ts습니다. 이 엔피아 지는 이 엔피아 잊고 bank을 지지 obscuring 것을 빨리 빼고 아야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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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를 요기거리로 사면 적당하겠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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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길을 만끽해라 타이밍 빨리... 속에서... 다시 태워다니!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뒤틀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애도할 겁니다 생명의 씨앗은 무사해서 다행이군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 필멸자가 지니면 불안정해지기 이 씨앗의 힘으로 아미드라 씨를 지킬 수 있습니다 피락은 실패할 거에요 이 씨앗의 힘으로 아미드라 씨를 지킬 수 있습니다